집을 나왔는디 비가 오고 있어잉 근데 우산이 없어잉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겨? 집에 가서 우산을 찾아서 쓰고 학교에 가요 그려 그렇지잉 반대로 가방에 우산이 있으면 어떻게 하면 되는겨? 바로 우산을 쓰고 학교에 가요 맞아잉? 그럼 학교에 빨리 가겄지? 네 맞아요 그 가방이 바로 캐싱이란 똑같은겨 가방에 우산이 있으니께 학교를 빨리 갈 수 있는 것처럼 말이여 미리 캐싱이 연산된 데이터를 임시 저장하거나 웹을 방문을 할 때 이미지나 스타일 시트를 가지고 있으면 연산이나 웹페이지 접속이 빨라지게 되는겨 잘 알아두란께